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 율이 3%대로 하락했습니다.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1월보다 0.4%포인트 낮은 3.8%로 집계됐습니다. 향후 1년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7월 4.7%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이후 4%대에서 오르내기를 반복하다가 이달 들어 3%대로 떨어졌습니다.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%대로 내린 것은 지난 6월 이후 처음이며 지난 5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.